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빨리 왔는데요 제가 신규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생기부 영역 그 중에서도 창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댓글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은 우선 신규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먼저 제가 신규 때 학생들에 치이고 업무에 치이고 수업에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생기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었어요 사실 시간을 내서 따로 했으면 분명 수월하게 생기부를 작성을 했을 텐데 보통 신규 때는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헐레벌떡 다른 선생님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는 또 까먹고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첫 해에 때는 굉장히 힘들고 두 번째 때는 어물쩡어물쩡 넘어가서 생기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끝나버렸거든요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실까 하여서 이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 먼저 창체가 뭘까 이게 제가 제일 미스테리한 부분이었어요 창체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창체지? 이게 좀 미스테리였고 그 다음 누가 기록이랑 특기사항을 구별을 못했어요 구분이라고 해야 되죠? 구별이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이게 좀 바보 같은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창체 같은 경우에는 뭐를 뜻하냐면요 네 가지 활동을 뜻하는데요 먼저 자율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 이 네 가지 영역을 모두 묶어서 창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창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제대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인 거고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율활동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학교에서 계획한 행사나 아니면 임원기간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활동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을 포함하여 자율 동아리나 스포츠클럽 활동 이게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교내나 교회에서 실시한 봉사가 있다면은 그게 여기 창체 봉사활동에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진로와 관련된 행사나 검사 등이 있었다면은 여기 탭에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부차적으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 때 했던 진로 탐색 활동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자유학기 탭에 입력을 해야 되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진로와 관련된 거면은 창체 진로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셔도 우선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각각 여기에 봉사활동을 제외하고 사실 봉사활동도 포함이긴 한데요 누가 기록이랑 특기사항이 있어요 자 이 누가 기록이랑 특기사항을 조금 더 확실하게 구별을 하려면은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우선 이 네 가지 활동을 생기부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생기부에 위에는 뭐 인적사항이랑 학적이랑 수상기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이게 있는데 여기서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현재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봉사활동이 나오겠죠 뒤에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간과 특기사항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누가 기록과 특기사항이 뭐가 다르냐 보시면은요 먼저 누가 기록의 설명을 보면 누가 기록은 학교에서 학생 개인에 대한 학업 행동의 발달 경과를 전반적이며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팩트만 계속 적는 거죠 근데 이 팩트들 사이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뭔가 특기점이 있었다 하면 따로 적는 게 특기사항이에요 그래서 누가 기록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나이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에서 이제 창체에서 자율활동 누가 기록을 들어가면요 이런 탭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별로도 입력 가능하고 반별로도 입력이 가능한데 탭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활동 내역 부분 나이스 상에 입력되는 게 바로 요게 누가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요 아랫부분에 특기사항 문장으로 풀어서 적히는 게 바로 특기사항이에요 이 두 가지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저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저처럼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과 특기사항이 요렇게 다른데요 이 누가 기록과 특기사항은 적을 때 관련이 있으면은 좋아요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보통 누가 기록에 장애 이해 교육이 있다 그러면 특기사항에도 장애 이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변화되었다 변화되었음이라고 적어야죠 이런 식으로 관련 있게 적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근데 보통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반별 탭을 들어갔을 때요 입력을 하려고 보셨을 때 자율활동 일괄 등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모두를 클릭하고 참여한 학생을 똑같이 일괄 입력을 하는 탭인 거예요 근데 이 자율활동의 활동 내용 일자를 봤을 때 이렇게 일자가 막 쭈르륵 떠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학교 교무부에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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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활동을 할 거다 라고 미리 수업계 선생님 그러니까 교시 선생님이 입력을 해놔요 그러면은 그 날짜들이 여기에 쭈르륵 뜨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활동 날짜들은 보통 대부분 학사 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이 마음대로 이렇게 자율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날짜를 직접 입력해가지고 적는 게 아니에요 학교 교무부에서 정한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행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누가 기록이에요 그럼 이수 시간도 있는데요 누가 기록을 하면 방금 보셨겠지만 이수 시간이 있거든요 그 다음 누계, 합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 보면은 자율활동 누가 기록을 조회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별로 쭈르륵 누가 기록을 입력을 했다면 이수 시간이 이렇게 1111 이렇게 뜨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2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쭈르륵 돼 있으면은 이 시간 합계가 떠요 그게 누계거든요 근데 만약 조퇴생이나 결석생이 있다면은 이날 만약 빠졌으면 이날 빠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학기 말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생기부 담당 선생님이나 학적 담당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입력하는 탭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이게 누가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수 시간이 있어요 이 이수 시간을 현재일 기준이 아니라 학기 종료일 기준으로 해서 이수 시간 반영을 했을 때 총체적으로 시간이 뜹니다 지금 여기는 14로 떴는데 누가 기록 이수 시간 합계가 13시간으로 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14인데 이게 13인다 그러면은 얘는 안 나온 날 뭔가 나왔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이수 시간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출석을 다 해서 만약에 14시간이 맞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15시간을 입력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내가 14시간을 입력했어요 그럼 1시간에 빠뜨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끔 이수 시간 반영을 해서 이수 시간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학기 말마다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최대한 풀어서 하던데 뭔가 설명하다 보니까 더 어렵네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되 이수 시간 반영하고 저장까지 누르셔야 된다 저장을 누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14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수 시간 맞춰야 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기부를 봤을 때 자율활동 시간이 뜨고 특기사항이 뜨잖아요 이수 시간이 여기 시간에 뜨는 거예요 근데 특기사항에는 이 누가 기록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생기부에는 이 누가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나이스 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이 누가 기록이에요 그럼 특기사항은 뭐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이수 시간 아래 내가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적은 것 문장 형태로 적은 게 특기사항이고 이게 생기부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확연히 이제 좀 차이가 나죠 그럼 요 다음에 넘어가서 자율활동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랑 진로는 뭐냐? 이것도 똑같아요 동아리도 이제 누가 기록이 있고요 이수 시간 반영해야 되고요 특기사항을 등록해야 됩니다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단 봉사활동은 조금 예외죠 봉사활동은 그때그때마다 애가 봉사계획서와 봉사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누가 기록을 작성하는 거니까요 근데 동아리는 아주 약간 아주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수 시간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수 시간 기준을 등록해줘야 돼요 기준을 등록하지 않으면 누가 기록을 쓰일 수가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한 단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수 시간 기준 등록이 뭐냐면 여기 학생생활의 창체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 학생생활 탭에 이제 창체 탭에 동아리 활동 이수 시간 기준 등록 탭을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동아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약간씩 다른데 먼저 그냥 저희 학교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학교는 동아리를 학급별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 활동 시간을 1시간 정해놓고 이거를 동아리 시간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 보면은 4월 16일에 동아리를 했다 근데 2학년 담당이고 이제 뭐 여기 2, 3교시로 돼 있죠 2, 3교시에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체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부서별 기록에 갔을 때 날짜 탭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수 시간에 체크를 하면은 4월 16일 탭이 부서별 기록에 뜨는 거예요 그럼 4월 16일을 클릭을 하고 누가 기록을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수 시간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활동 부서별 기록에 가더라도 날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직접 입력을 해야겠죠 근데 직접 입력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게 이수 시간 기준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수 시간이 0시간으로 뜨는데 나는 2시간을 입력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이수 시간 기준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봉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스 상으로 시간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기 사항은 따로 적지 않아요 따로 적는 경우는 정말 정말 특별한 경우 얘가 진짜 1년 동안 매주 꼬박꼬박 어디에선가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잘했다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 보통 안 적어주거든요 진짜 연간 봉사 시간에 150시간 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적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는 예외적으로 나이스 상으로 누가 기록만 입력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확실히 조금 빨리 이해를 하셨을 텐데 아예 어려운 신규분이나 이제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생기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해하기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마 생기부 연수가 학교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책자도 있고요 그리고 교무부나 교육과정부 같은 데서 자율활동 내역 이거 이거 있다 그리고 진로부에서도 진로활동 이거 이거 했다 라고 알려주시니까 그래도 그나마 수월하게 작성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설명하는 편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창체편 말고 뭐를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가장 제가 어려워했던 창체편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안녕